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그 산 아래에선 난리가 난 겁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증세 그래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발작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쩔쩔 매고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수선하고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은 못하더라 그리고 예수님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러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는지라 상황이 이렇다고 다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지지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아니라 그래서 아이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사건은 수습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좀 궁금하죠 제자들이 자기들은 사람들 많은 데서 귀신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안 나가고 아이가 그냥 하나도 치료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한 번에 귀신 나가라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완전하게 바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제 고친 아이의 아버지는 좋다 하고 아들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여기 산 아래에 모인 사람들도 이제 참 하나님의 기적 이런 걸 보고 야 막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뭐 이런 좋은 얘기 하다가 이제 뭐 거기서 계속 있을 건 아니고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남았죠 예수님하고 그랬더니 조용히 예수께 나와 그래서 큰 소리는 못 치죠 왜냐하면 뭐 귀신들이 나이 고쳐주세요 해서 고쳤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럴 거예요 막 우리가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고쳤다고 그렇게 막 시끄럽게 떠들 텐데 자랑할 텐데 자기들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단번에 그런데 자기들은 그냥 지금 베드로드 요한하고 세 명을 데리고 변호사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적어도 한 아홉 명 아홉 명이 막 합심해서 막 씨름을 했잖아요 얼마나 씨름을 했을까요 거기서 그랬는데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좀 무능하다 망신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 숙이고 망신당했겠죠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는 좀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능력하니까 예수님의 비법이 뭡니까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신중하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면 좀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내일도 역시 귀신 못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성적이 시원찮잖아요 그러면 좀 잘 살펴봐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좀 개선이 되잖아요 뭔가 그리고 집안에 가계부가 자꾸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계부를 잘 써야지 그러고는 쓰면 안 되잖아 근데 가서 막 쓰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버리면은 또 그래요 다음 달에 또 파산이요 그래서 이게 어찌하여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왜 예수님하고 차이가 날까 예수님은 단번에 쫓아났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아홉 명이 씨름해도 안 되더라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제자들하고 식사, 만찬을 한 다음에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이제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제 여기에 이제 참 괴롭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러 가는 건데 따라 나가는 제자들은 몰라요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몰라 그러니깐 그냥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자는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더 악질적인 거는 뭐냐면 가론여자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함께 식사하는 우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배신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가론여자는 뭐예요 찔렸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놓은 길 거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들켰다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라 내가 오늘 밤에 그냥 끝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팔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기도하러 가는 거고 제자들은 제자들은 그거를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는 그냥 자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론여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고난에 넘기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각 각각 달라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팔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큰소리 쳤는데 좀 이따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금 큰소리 치지만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세 번 부인하는 거 그런 게 몰라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알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좀 고쳐가 될까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가시면 가는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이 보내는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다 근데 이 성령은 우리가 뭘 준다고요? 권능을 줘서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한다 했죠 그러니까 그 땅 끝까지 가는 능력 그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귀신을 쫓아내시면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내가 성령 줄 테니까 귀신 쫓아내라 해서 귀신 쫓아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안진병이를 일으키죠 그랬더니 삼천명이나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진병이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 핏박이 오니까 이제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거가 전도라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사도행정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래서 빌립이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권능과 표적 안진병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 유사한 게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사마리아에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어 빌립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듣고 어? 사마리아가?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치급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마리아에 이제 막 복음 전파가 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니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대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빌립 집사만 아니라 베드로는 더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견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았는데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가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가 받은 성령 받으라 했더니 그걸 막 받는 거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 죄라 해서 성령의 어떤 은사 혹은 성령에 표현되어 줄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베드로가 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빌립도 성령의 능력 그 다음 베드로 요한도 성령의 능력 그런데 시몬이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빌립도 대단한데 베드로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 1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사니 그래서 이게 성령을 그냥 달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뭐로요? 돈을 드려서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성령을 팔아라 한 거지 그러면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몬은 그야말로 마술사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오기 전에 이 사마리아에서 마술의 우두머리야 마술은 뭐예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거 그거 하다가 빌립 때문에 망한 거야 빌립이 와서 진짜 능력을 향하니까 자기는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빌립 따라다니는데 베드로는 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보고 돈 줄 테니까 나도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역사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마술사의 본능이 나온 거죠 마술사의 본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마술사로서 옛날에 돈을 좀 벌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성령을 사가지고 와서 내가 도매로 사가지고 와서 소매로 그냥 팔면 엄청 이기게 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는 거면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이 선물을 성령입니다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셨으니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하다 저지받아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요? 돈으로 성령을 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몬이즘입니다 시몬이즘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소돔성은 뭐예요? 동성년의 마니아잖아요 그러면 동성년이라는 단어가 어디잖아요 소돔잇 소돔잇 그럼 소돔이라는 데서 파생된 말이 동성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돈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한 거를 그냥 이렇게 경관의 능력을 경관의 이익으로 바꿔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몬이 우두머리거든요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따라서 시몬이즘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돈 가지고 이제 그걸 사가지고 와서 이제 가짜로 이제 파는 거지 자기가 돈 주고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성령을 돈 주고 사왔으면 팔 때 어떻게 팔겠어 또 돈을 붙여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지 능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망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대단하고 또 빌립도 대단한데 시몬은 아주 엉망이야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다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금요일 날 왜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성령이 너에게 맞으면 권능을 받는다 했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이 서러워지게 되고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그것도 안 해 근데 밥 주고 떡 주는 것보다도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관건하잖아 안 온단 말이야 근데 진짜 안 오는 사람은 뭐냐면 놀러 다닌다니까 놀러 다녀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차이가 이게 마술사 시몬 너는 돈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뭐야? 돈이야 교회가 뭐야? 돈이야 기도가 뭐야? 돈이야 돈 안 되면 안 와버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 능력이 있냐고 이건 귀신의 밥이지 귀신이 무슨 돈이 무섭습니까? 귀신이 누굴 무서워해? 돈을 무서워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밥이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돈 가지고 장난치면 완전히 귀신의 노리개입니다 가론유다 은삼시배 그 다음에 뭐 많죠? 그 뭐 발람 발람도 돈에 매수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러 가잖아요 그럼 뭐 개하시 또 아골골짜기의 아간 해가지고 전부 다 돈이야 그러니까 그런 육아 되면 안 되거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걸 받으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귀신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쓰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데 1, 2, 3차 중에서 3차 전도가 에베소 전도예요 그래서 에베소 전도인데 에베소 전도는 아주 굉장히 특이하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이상의 집중적으로 제자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성격 공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에베소가 아데미의 신의 본거지잖아요 아데미가 다른 말로 하면 다이아나거든요 월신월, 문, 달을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력하죠 음력 그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농사에 관련된 달력의 전부다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아데미의 신인데 그게 센터가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전도할 때 많은 부응을 들이게 된 것은 그냥 성경만 공부시켜서 지식만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지식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뜻이 뭔가를 성경의 뜻을 다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능력이 뒷받침됐어요 능력이 그래서 아데미의 신을 정말 다 불태워버리고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에베소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도행자 1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 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 여기 동반된 게 뭔가 하면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져서 안수하잖아요 그런데 안수하기 좀 힘들면 어떻게 하죠? 그냥 나가라 하지 멀리서 백부장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중풍병 걸린 하인 있는데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뭔데 뭐 하러 오시냐고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해도 우리 종이 날 텐데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상관없어요 말로 너 나 그러면 다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믿음이 없으면 손으로 한번 만져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병을 고치고 싶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싶고 병 나면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망해 귀신은 파괴하고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지옥 고생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귀신들 목적이에요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신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걸 하려니까 바울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손수건이는 앞치마 손수건은 쓰는 수건이고 그 다음에 앞치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작업할 때 쓰는 우리 주부들은 쓸 때 앞치마 하죠 요새는 앞치마 할 것도 없죠 앞치마 할 만큼 일하는 주부가 어디 있어요? 주부 만세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는 안 해요? 요새 집에서 부인이 설거지하는 집이 있는가요? 손 들어봐요 못 산다 진짜로 식기, 세척기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온 집에서 아들 시켜요 아들 둘이죠 그거 안 시키면 나중에 좀 곤란해야 될 저도 싸우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뺏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꼭 안 해야 될 거 식탁에다 밥 채워 놓으면 밥 한 공개 나오면 이상하게 그걸 중간에 가서 설거지를 하려 하거든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설명을 계속 해도 어차피 그릇이 세 개 나오면 그냥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가서 하나를 꼭 만진다니까 이상해요 정말 불순정해요 순정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앞치마가 주방에서 쓰는 앞치마 그런데 바울은 노동자거든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기술자,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 하는 앞치마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없으면 바울 없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러 왔으면 은혜 안 받으면 집에 가면 안 돼요 퇴근하는 사람은 자기만 바보요 왜 퇴근을 해? 은혜 받고 나서 가야지 그러니까 바울 찾으러 왔는데 바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수건 하나 가져가는 거지 목욕실 근처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저랑 바울은 달라요 바울의 선수가 가져가는 거지 다른 사람 아무거나 가져가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막 소문 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막 가르치는데 진짜더라 근데 바울이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이건 뭐 어찌할 수 없다더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13절에 그랬거든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의자여 너에게 명령하도록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술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술하잖아요 마술 자기들이 마술하는데 마술하는 건 눈속이 마라 말이야 그러니까는 바울이 너무나 쉽게 막 고치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야 우리가 하는 거 너무나 이게 좀 수준이 낮고 이게 미약한 거야 그러니까는 바울이 하는 데로 한번 해봐 그럼 바울이 그걸 주나 안 주지 그러니까는 바울의 영업 비밀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카피해서 가져간 거야 그래서 바울처럼 하는 거야 귀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술인데 마술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달을 삼기면 달신의 이름으로 해를 삼기면 해신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마술을 하잖아요 귀신 나가라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가져와서 하는 신용이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술은 마술인데 백마술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순전히 마귀를 불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다가 마술을 해보는 거야 시험 삼아서 시험 삼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도 그냥 14자에 보니까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아들이 일곱이니까 이게 막 유행일 거 아니에요 에베소에 바울이 와서 막 보금 전하는데 유독이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데미신 성기는 사람도 예수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이렇게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또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마술을 해보잖아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마술에서 잘됨 자들이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에 제사장의 아들이 흉내를 냈어 일곱이나 그 집의 아들이 일곱인 거야 그래서 일곱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바울처럼 믿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결과는 비참해요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이르데 이게 이제 귀신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한테도 무시당하냐 하면 마귀한테도 무시당하는 거야 귀신한테도 자존심 있어요? 자존심 내보니까 없더라고 자존심이 없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못난 사람이 가서 갑질하거든요 못난 사람이 갑질해요 그리고 진짜 가서 무시당할 때는 자기가 또 막 굽혀 비굴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 중에서 제일 자존심이 뭔가면 귀신한테 지고도 귀신한테 가서 욕 듣고도 아이고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 이런 사람이 제일 간뜻 쓸개도 없는 사람이야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엄청 많아 진짜 멍청해 교회 와가지고 자존심이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예수님처럼 대야에다가 물을 따다가 제자들 발을 씻기라 했으면 자기가 딱 알아서 교회에서 제일 지저보는 데가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가서 하고 교회에서 제일 험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 져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데 네가 해라 그러고 자기는 손에다 물 한 방울 묻히려고 하고 말이야 이건 못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와가지고 마귀 역사하는 거야 항상 마귀하고 살았잖아 귀신하고 그렇게 살아서 교회에 왔어도 귀신을 악놀어하는 거야 하는 짓마다 그런 거 하는 거야 있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자존심이 없는 거야 마귀가 그러잖아 귀신이 그러잖아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 그 제사장의 아들들 보고 네가 누구냐고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벌벌 매는 거야 귀신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니까 귀신이 너무나 귀신 같습니다 딱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아이고 우리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군대 귀신 그랬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 거라자인에 그러니까 너 귀신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막 나갈 데 없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야 그러면 그냥 돼지 한 대나 가 그랬더니 좋아요 그리고 돼지 떼들 들어갔잖아 그러나 돼지 떼들이 다 막 바다로 들어가서 죽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알아보는 거야 그 다음 바울도 알아보죠 바울이 나가라 베드로가 나가라 하니까 귀신들도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굴복하고 나가잖아 그 대신에 좀 어떻게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 백마술하는 사람이나 제사장의 아들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한번 해볼래 장난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귀신이 그래요 네가 뭔데 내가 나가냐 그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랬지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가 공격하는 거지 마귀가 욕만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자존심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는 굴복하지만은 시시한 것들이 와가지고 귀신 나가러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은 네가 뭔데 가지고 오히려 공격해버린다니까 그래서 뛰어올라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 자라 해가지고는 오히려 패했다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이기는 한데 귀신까지도 쫓아내는 거고 영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는 게 아니라 마귀들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거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가지고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셨지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와 이 영적 현실에 관해서 이기려고 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지수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감이 많이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객관적인 것보다 행복감이 낮아요 낮아 그래서 국민 소속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죽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탄 같은 나라가 1, 2등이에요 1, 2등 거기 부탄 같은 부탄 부탄 가스 말고요 히말라야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사하면 세계에서 1, 2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행복지수가 있는데 내가 행복한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왔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적으로 보면 발달한 데가 유럽이고 서양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그런 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불행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짠가 해서 전 세계에 돌아다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정말 이렇게 그냥 먹어라 춤춰라 놀아라 뭐 그것밖에 없더라고 사는 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지수도 알아야 되고 행복지수가 떨어져 있으면 그게 왜 떨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채워야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내가 행복해져야지 한다 해서 그 행복이 오지도 않을 뿐대로 온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그 행복함을 오래도 못 느껴요 우리가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 하면 그건 자기가 알아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건강한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 병나서 병원 고치러 가는 것보다는 병을 예병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내가 미리 체크를 하게 되고 혹 이런 게 들어왔으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건강생활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지금 이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정말 망신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있냐? 교회 다니면 뭐 하는데? 이런 말이 굉장히 망신스러운 말이거든요 네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냐? 그런데 그밖에 안 되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망신스러운 말인 거예요 귀신들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다니고 귀신의 역사에 휘둘려가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귀신 시키는 거 다 하더라 하나님 시키는 거는 안 해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죽은 거지 죽은 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김익도 목사님 그 얘기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부흥사가 됐는데 그 부흥사가 되고 나서 신유의 은사들이 참 많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신유의 역사에 처음이 되기 어려웠대요 처음이 그래서 안진병이 일으켰는데 이렇게 했다 하다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안진병이가 있는데 안진병이 일어나라고 하고 싶더래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손을 잡으니까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안진병이가 가만히 있더래 그래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어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은 안 하지 다음에 안진병이 있으면 피해가잖아요 어휴 나보고 전도하라는데 나 전도 못하는데 피해가잖아 저 안진병이를 일으키려니까 안진병이가 가만히 있더라고 어휴 그거 안 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대 자기가 아픈 게 아니야 그냥 모르는 사람이 길에 안진병이가 있는데 왜 성경대로 안 될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가서 안진병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더래 그때부터 이제 신여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찌하여 안 될까? 이런 데 대해서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굉장히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증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증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음에는 이 귀신 그냥 단번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뭡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를 때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써요 딥나로 가서 불레신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사자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대 그런데 사자의 입만 찢으면 뭐하냐고 지금 불레신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삼손에게 전의 사명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다 그러면 불레신 사람들 막 찢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 힘 안 쓴다니까 불레신 여자랑 결혼하고 그다음에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들릴라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이게 머리카락 어디서 힘이 나냐 했더니 머리카락 잘라지고 나서 두 눈이 높이고 나서 연자메톤 돌고 노예신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 말하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그러잖아요 아 내 힘이 떠나갔구나 더 이상 내 힘이 없구나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있는 건 알았지만 제대로 안 써 엉뚱한 데 쓰고 막상 힘이 떠나고 나니까 나 망했네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불레신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삶을 마지막에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렇게 못했을까 그런데 왜 지금 그 능력이 떠나갔을까 삼손은 하나님께 헌신된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령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랐거든요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랬냐면 야 내가 예수지 왜 유령이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안도에 한숨을 쉬었겠죠 귀신이 아니네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신기하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거기서 막 호기심이 발동하고 거기 모험심이 발동하잖아 그럼 뭐라 해요 예수님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 나도 물 위로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베드로 해라 했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배에서 내려서 그 물 위를 걸어가죠 물 위를 걸어가잖아 해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네 해가지고 졸도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뭐만 일만 나면 귀신이야 그래도 아예 안되겠네 아예 교회 안 가야 되겠네 아예 시험 들었네 일해버린다 말이에요 주저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귀신도 아닌데 귀신이라 해서 넘어지니까 귀신들은 뭐 일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다르게 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맞아요? 그럼 내가 한번 걸어볼게요 나도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하잖아 베드로 걷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서 내가 이 물 위를 한번 걸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마음이 돌아가서 그걸 해봐야 되는 거죠 물 속에 다시 빠지잖아 바람이 부니까 그러면 예수님 왜 나는 물 속에 빠집니까? 야 네가 지금 나를 안 바라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 파도 바람 풍랑을 보니까 빠지는 거잖아 정신 차려 그럼 다시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있어야 돼 이런 회복이 정말 나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가 그거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 능력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느냐 능력이 없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뭘 깨서 산을 해서 제자들이 좋게 얘기하면 예수님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야 니들이 대신해서 여기 지키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뭐 했겠습니까? 대민 업무 했겠네 대민 업무 예수님 어디 가셨어? 예수님 어떤 분야? 그러니까 뭐 할 거 아닙니까? 바쁘지 털럴가는 일하는 거지 그러고는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언제 시간 가는지 모르거든요 힘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해가지고 좀 우쭐대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야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님 불러가지고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제자들이야 이런 마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10년은 다녔는데 뭐 이러고 큰소리 치잖아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훈장 영적인 면에서 훈장 내가 교회 집사예요 권사예요 그런데 집사 권사는 그냥 주신 자격증이고 이 자격증 가지고 자격증 운전하는가 기사가 운전하는가 뭐가 운전해요? 자격증 가만 놔두면 운전해요? 장롱 자격증이 얼마나 많은데 쓸데없이 그거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안 오는 사람 어디 있어? 대학 다 나왔잖아 대학교 졸업장이 우리를 갖다가 월급 가져오고 다 해주는가? 자고 가서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자인데 니들은 뭔데? 그러니까 막 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막 또 사람들 만나고 시간 다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저런 거 좀 해주세요 아마도 감기는 고쳤겠죠? 집에 가서 오늘 샤워하고 그냥 그 뭐 좀 잘 쉬고 그러면 내일 나을 거야 그런 건 했겠지 그럼 알업성으로 갔겠지 그런데 지금 여기 악질적으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넘어지고 물속에 불속에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잖아요 큰 문제를 만났잖아요 큰 문제를 그리고 들통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 변화선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변화선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기도하는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변화선 올라가야 됐다는데 나가가지고 막 노는 시간은 다 쓰고 말이야 잠자는 시간은 다 쓰는데 내가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 시간 정해서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 별로 안 쓴다 정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말느냐 알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알긴 뭘 알아요 그거는 귀신이 알아요 진짜 네가 성경을 아는 거냐 진짜 아는 성경을 믿는 거냐 다르지 그건 귀신이 아는 거지 귀신이 붙는 거야 귀신이 붙는 거야 그러고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자꾸 써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부구단 그러는데 아무나 주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다 보면은 이게 기술이 늘어가지고요 장인이 돼 장인이 장인이 된다니까 세탁기를 빨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빨래해가지고 탈수대에서 나오면은 이제 건조대 우리는 그 건조하는 세탁기 아니에요 통돌이 밖에 없어요 고장도 잘 안 나가지고 얼마나 돌리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걸 돌리고 이제 그러면 건조대 베란다 건조대에 갖다 놓잖아 그러면 항상 뒤에서 그래요 탈탈 털어가지고 그거 갖다 놓으라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수건들에게 보면 대충 하면 아무것도 쓰다가 갖다 던지고 또 들어오면 됐고 이러는데 집에서 보면 수건도 이렇게 이쁘게 해서 막 쩍 해가지고는 딱 해놓고 속옷도 이쁘게 해서 탁 해놓고 기분은 좋은데 뭐 입고 다니는 데는 수건 쓰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탈탈 털면은 스트레스가 풀릴지 모르겠는데 구겨진 대로 그냥 갖다가 떡 던져라면 그냥 건조가 되더라고 그냥 떡 던져요 그거까지 가져와서 탈탈 털어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해서 하는 거는 좀 짐이 안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또 그러더라니까 그러면은 그게 건조하는데 뭐가 좀 건조가 제대로 안 되고 뭐 냄새가 안 난다나 그래서 내가 테스트 안 해봤어 난 좀 시간 되면 해보려는 건조되는데 아무리 봐도 햇볕과 바람과 공기가 건조를 시키는데 탈탈 털어서 하는 건 냄새가 안 나고 그냥 터지면 냄새가 나나 모르겠어요 산 아래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산 아래에 있는 얘기들 산 위에 있는 얘기를 좀 하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했어 근데 얼마나 응답 받았어 100배 응답 받았어 이런 거 좀 하라 이런 거 좀 하라 말이야 성령을 받았어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든가 그러면 귀신이 나가든가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요 귀신이 나가면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 그럼 사람 변했네? 얼마나 변했나? 몰라보게 변했네 이래야 되는데 똑같네? 옛날마도 못하네?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본업이 뭔가 하면 할 수 있으면 변화선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변화를 체험해라 그러고는 은혜 받고 내려와서 귀신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래야지 믿는 재미가 있고 믿는 사람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고 프로를 하잖아요 프로 그러면 지금은 야구는 그 어디예요? 기아? 기아인가? 거기서 거의 막 기아 자동차가 잘 팔려서 그런지 야구도 이번에 겁나게 잘하더라고 계속 1등이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요새 안 봐요 야구를 안 봐요 그런데 보면 선수들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막 팔고 사고 막 해가지고 야단입니다 승부의 세계가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지고 오면 그냥 무조건 은퇴야 지고 오면 은퇴요 자기가 그 능력이 그만큼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나이 듣고 마음은 은퇴인 거예요 축구선수 손흥민이 좀 오래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작정한 것 같더라고 작정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선수할 때까지 막 늘려가지고 하고 결혼은 끝난 다음에 한다고 선수생활 끝난 다음에 한다고 막 이러잖아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몰라 진짜 신기해 아버지는 험악하죠 봤어요? 막 폭행으로 고대당해가지고 험악하잖아 그런데 아들은 교회를 다닌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날마다 생글생글 웃지 않는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자기 잇몸에 콧뼈가 내려앉아도 그때 보면 월드컵 나갈 때 막 나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선수생활이 그래 잘못되면 자기 인생 끝나거든요 그런데도 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광고가 얼마나 많이 붙는지 막 돈 달라고 더 달라고 이렇게 욕심내다가 선수생활 망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토트넘이 아주 제일 잘 나가는 축구팀이 아니에요 거기가 얼마나 짠 돈인지 몰라요 그래서 돈도 많이 못 받거든요 내가 가보니까 똑똑해서 그런가 광고가 너무나 많이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흥민이 뭐든지 다 뉴스하고 광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축구에서 돈 주는 거 그거 250억인가 받는데 영국은 한 50% 세금 뗄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광고 붙는 게 얼마나 많아요 천문학적으로 많이 붙을 거야 아마 그러고 막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고 막 전 국민을 기쁘게 하잖아 손흥민 때문에 기분 나빠서 열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김정은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아무튼 산위로 올라가자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는데 우리가 좀 신령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 기도 생활도 좀 신령하게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귀신한테 져가지고 두드려 맞고 얻어 터지고 그래서 그냥 낙심해서 그냥 엎어지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근본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인데 거기에 귀신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번에 쫓아내고 정말 우리가 뻘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의 삶 영적으로 강건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찌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니들은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기도형을 주셔서 우리가 큰 능력 받아서 우리의 가로막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줄 알고 또 심지어는 영적인 귀신의 대작하는 역사도 해결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귀신이 나가는 역사 우리가 이기는 역사 바로 쓰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